그 지역이 대부분 다 비어있다는 한 경제신문 보도가 있었네요. 강남역 일대 대개 1층 2층이 많이 폐업하고 병원들만 남은 그런 상황을 전하는데 내수 침체 위기에 강남에도 변화가 크게 일고 있다. 강남역 일대 곳곳이 공실로 전락했고 1층 2층에 위치하던 대개 음식점들 그 다음에 각종 그런 물건을 팔던 점포들 이런 것만 제외하고 대개 3층 이상에 자리 잡고 있는 병원들만 살아남은 그래서 강남역이 병세권으로 전락했다. 그런 보도를 아주 심층 보도를 했네요. 경제신문에서 기자가 지난 20일 오후 차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국을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임대 안내문이었다. 여기가 가장 젊음이 많이 넘쳐 오르는 그런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사례죠. 이렇게 텅텅 다 비어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푸른색이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폐업한 점포들을 나타내지 않느냐.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초동 삼성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역 사거리죠. 그 다음에 한 블락을 걸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9호선 신논현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죠. 그리고 우측보다 좌측은 굉장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여기 이제 직장인이 불과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거리가 카페와 음식점으로 꽉 차있었는데 이제 병원만 덩그라이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죠. 소비가 이제 얼마만큼 가라앉았는가. 이제 주요인을 두 가지로 들었네요. 강남역 일대를 지키던 다양한 품목의 매장들 대부분이 온라인 상권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고물가 저성장으로 젊은 층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외식 수요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소비 실상을 드러내는 부분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 또 이제 오늘 한 종합지를 보니까 한국건설의 빼대 역할을 맡고 있는 철근 생산량이 30년 전으로 뒷걸음쳤다. 생산 케파 중에 이제 가동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설경기 침체에 철근 수요가 극감했기 때문이다. 철근을 만드는 8개 회사에 올해 9월까지 591만 톤을 생산하는데 생산 케파는 어마어마하게 큰 모양입니다. 한 800만 톤 만들 수 있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591만 톤 정도만 이제 시장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리고 그 밭에 이름대로 철관 회사들의 시장점율이 30%대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국내 철근 공장 평균 가동률이 업체별로 33에서 83%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극감을 한 겁니다. 최근 30년간 5년 주기 국내 철근 생산량. 그래도 뭐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2019년까지는 거의 천만 톤 내외로 그렇게 기록을 했네요. 계속 이제 한국이 이제 뭐 건설 수요가 계속 발생한 거죠. 2024년도에는 뭐 거의 반타작이네요. 591만 톤 정도 생산했으니까. 591만 톤을 생산했다는 것은 그게 이제 그만큼 국내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한 분이 좀 이 업계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설 수요가 극감해 가지고 건설 수요가 극감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대다수의 철강 회사들이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해놨으니까 공급 가잉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스틸강 회사들이 없으면 이제 뉴노멀 펼쳐지게 됐으니까 장기 불황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캐파도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축소지향형으로 가는 겁니다. 나라가 인구도 줄고 가채분 소득도 줄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생산 캐파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투자를 줄이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복합불황 혹은 스태그프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일본을 따라서 올라갔고 또 내려갈 때도 일본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지나고 보게 되면 다 일본이 갔던 길을 하고 비슷한 길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오늘 또 한 신문은 일본이 제로 성장 30년이 지속됐다. 그래도 일본은 뭐 인구가 한 1억 명 가까이 되니까 내수시장이 버텨주지 않습니까요. 반도체를 생산하던 크린룸이 지금은 상추재배 작업장이 됐다. 경제가 끝없는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간다. 0%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미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5년 털 1% 하락법칙.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겁니다. 뭐 일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본만 제대로 연구하면은 여기 이제 딥팩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딥팩트라는 것이 이제 영어 표현으로 딥 깊은 팩트니까 구조적으로 변경하기 힘든 요인 구조적으로 변경하기 힘든 요인의 70%가 일본 불황 초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내년부터 1%대 저성장이 가시화한다는 경고가 나오기 이전부터 한국 경제의 일본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다. 이제 개인은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대한 유조선하고 같아 가지고 일본화, 일본화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방향선해가 힘든 겁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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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통계학의 이름 대수의 법칙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개인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산업체들은 더 이상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것이 수출 관련 사업이면 모를까 내수산업은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쪼그라드는 것이고 이제 한국인들도 소득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것에 맞춰서 썸썸이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일본도 민간 부채가 높네요. 94년 214%니까 이게 버벌경제 때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런 게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일본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지 KDI 간 경고가 나온 10년 가까이 한국은 무엇을 바꿨을까 바뀐 게 거의 없다는 거죠. 10개 지표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불황 초기와 비슷하다. 학계 출산율 노년 부양비 등 6개 지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1억 명 정도의 내수가 버텨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경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보시고 좀 칙칙한 이야기지만 이런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내년부터 2년 연속 한국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보다 심각하다. 학계 출산율이 0.72보다 더 낮을 것 같은데 0.6769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지금 돼가지고 지난해 gdp 대비 한국의 민간 부채 비율은 204% 일본 94년에 214%와 같은 수준이고 계속 증가하죠 민간 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이 빚이 과다해서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한다. 지난 한 10년 정도 기업도 부채가 계속 늘었죠. 그래서 이제 한 정권회사 대표이사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기업도 디레브리징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그러면 이제 정시도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분석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잘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잘라서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냥 저성장 체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GDP 대비 민간 부채 본격적인 재정 수지 적자 시작 시점 문정권 때 시작이 됐네요. 합계 출산율 노년 부양 비율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정치인들은 일단 국민들을 의식해가지고 뭔가 조급하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자주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이 금리를 낮추는 금리정책 금융통화정책을 사용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재정을 풀어가지고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일본이 30년 동안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야무진 나라의 재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다음으로. 돈을 풀어서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돈을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 내년부터 이제 윤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어가지고 돈을 푸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그럼 재정적자에서 100원이 투입되게 되면은 재정 국가가 여러분들 돈을 풀어가지고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100원을 풀게 되면은 100원만큼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50원만큼 올라가고 여러분들 50원은 수채통으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재정성수효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정성수효과 한 단위에 재정을 투입했을 때 성장률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이게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 빼고는 전부가 다 0.5일 1원 썼을 때 51점만 여러분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정부가 돈을 뿌리게 되면은 구축효과라 해가지고 민간 투자나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요를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써가지고 총수요곡선 수요를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이만큼 가는데 초록색만 가는데 그게 이런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민간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돈을 뿌렸는데 민간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작은 겁니다. 나라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경제에서 골로 가려면은 돈 뿌리는 정체로 가면 확실히 골로 갑니다. 확실히 망가지는데 일본이 30년 그렇게 온 겁니다. 30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고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대신해서 투자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때 그걸로부터 여러분들 그냥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살리는 것이 이게 2020년도 여러분들 보고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2020년도 한참 여러분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돈을 뿌릴 때입니다. 국가가 1조 원 정도를 뿌리게 되면은 국민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2천억이고 8천억은 뭡니까 그냥 수채통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니까요. 현금 1조 원을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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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주면은 국내 총생산은 2천억 넣는 데 거치는 것을 분석된다. 그래서 돈을 먹는 하마 돈을 낭비하는 하마 돈의 생산성이 낮은 하마를 구조조정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쉽게 하는 것이 금리 낮추고 재정적자 편성해가 이러면 돈 뿌리는 쪽을 가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계속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정권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부가 등장할 거니까 그럼 더 심해지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지고 성장률 낮아지게 되면 확고하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뭐 아주 그냥 예상하는 것이 복잡하고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 자산관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준비 못하면 뭐 그냥 당하는 거죠 뭐. 100원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2년 지나니까 돈이 70원 가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자 일론 머스크를 수입해도 안 될 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 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또 뭡니까. 전남국립의과대학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남국립의과대학 만드니까 또 경상북도 확 났어가요 이럽니다. 아니 전라도만 도와주면 어떻겠냐 경상도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국립경북 경북국립의과대학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예. 예.